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낭독 테라피입니다. 가끔은 위로가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공감 없이 그저 말로만 하는 가벼운 위로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김재진 시인님의 마음 편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안에서 토닥토닥 들려드릴게요. 지금 누군가 당신의 토닥거림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토닥토닥 우리는 위로하며 토닥거린다. 그러나 순간만 달콤한 토닥거림은 위로라기보다 쾌락에 머물 수도 있다. 아픔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위로는 설탕과 같아. 그런 위안으로 인해 우리는 진짜 위안을 찾을 의욕을 상실한 채 지금의 상황 속에 안주할 수도 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위안은 달콤하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온전한 치유는 온전히 나를 내맡길 때 일어난다. 온전한 위안 또한 마찬가지다. 우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 순간의 위안만을 찾는다면 그건 마치 꿈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마음을 위로하는 모든 위안은 안락하고 따뜻하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겐 물론 그런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치고 상처나서 어딘가에 기대어 한숨 돌리거나 어딘가에 기대어 용기를 얻어야 할 경우가 바로 그런 때다. 그러나 안락함 속에만 머물게 하는 위안은 가짜 위안이기 쉽다. 세상은 험하고 그 험한 세상을 헤쳐가기 위해선 안락함 속에 무작정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누군가를 토닥거리되 그 토닥거림 속에 그가 안주하도록 하진 말자. 누군가를 토닥거리되 그 토닥거림으로 인해 영원히 그가 내게 기대게 하진 말자. 누군가를 토닥거리되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만들자. 토닥토닥 토닥토닥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산타곤 속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 아멘